고객들한테 잘 쓰라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희 제품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다이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이브 로이드 유니버셜 프로 다이빙 컴퓨터 겸용 스마트폰 카메라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인지 모르고 스타트업 웹에 들어가서 쭉 보다가 흥미끄는 제품이 있어서 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막 오더라고요 왜이리 미국 회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회사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개공기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가이드 메인을 박스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링 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커요 지금 제 손이 제 손이 이만하니까 크죠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가봐요 자 제품 손목고치대 손목고치대 손목고치대가 이렇게 있고 이건 뭐야 구리스 힐리카게를 왜 줬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고물륙이 있고 지금 여기에 센서예요 제품 여는 거는 아 이건 치울거에요 이건 치울게요 이걸 치울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서가 달려있고 이거 누르면 전원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 렌터가 안 갈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그 제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컨닝페이퍼 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침반 컴퓨터를 스마트폰 앱에다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렇게 당겨서 돌리는 연재네 아 되게 커요 어 일단은 유니버설 제품일 때 핸드폰은 여기다 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NGMA 플라스틱은 아닐 거예요 여기가 되게 약할 거 같아요 탁 하면 딱 부어질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여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잘 써야죠 전용 앱을 인스톨 하시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그 드라이브로드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프로 클릭하고 미니 사용할 거냐고 하시면은 미니를 클릭하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 하우징 시리얼 번호가 뜨고요 비행기 모드를 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상태가 연결되고요 메뉴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8은 저 가이드를 띄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? 회사에서 올린 거 말고는 괜히 사가지고 올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요번에 처음 이제 나간 제품이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화면이 진짜 크고 글자도 곧나게 크네요 노안이 오신 분들은 아주 잘 보일 거 같아요 뚜껑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? 네 꽉 차네 네 이걸로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우징을 크게 만드신 거 같은데 그죠? 자 질문합니다 네 저 AS는 어떻게 그 조그만 부품 같은 것도 다 나중에 네 쉽게 받을 수 있나요? 네 아 그럼요 네 고객 과실인 것은 유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제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어 1년까지 네 서비스를 해드리 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LG, 삼성 등 어떤 스마트폰이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김서림을 방지하는 히트싱크 시스템과 더블오링 구조의 60m 방수 기능까지 포항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하우징을 탕수잇 전행 공유 방에서 가수면 주님 사진 은 뭐 오 겨우 우 으 으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